25강 기차 표사기 뭐 배 도화 자고만, 안녕하세요. 하루 3분 베트남어 타라고 합니다. 간단하면서 필요한 단어와 문장으로만 말하는 베트남어 지금 시작합니다. 오늘은 기차역에서 유용한 표현들 알아볼게요. 그럼 본무부터 살펴볼까요? 기차연매표소에서 표는 사는 장면입니다. 기차연매표소에서 유용한 표현력을 알아볼게요. 태력 자 10% 자 bao nhiêu? 957.000 đồng 아 저 도이 못해 다낭으로 가는 기차표를 사고 싶다면 도이 못무어 왜 리 나낭? 도이 못무어 왜 리 나낭? 라고 말하면 됩니다. 만약에 다낭 말고 다른 지역에 가고 싶다면 다낭의 자리에 다른 지역의 이름을 넣으면 되겠죠? 매표소 지원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키 나우 아 휘나우 아 라고 물어봅니다. 그러면 시간과 날짜는 말하면 되겠죠? 내일 오후 3시 표현력을 사고 싶다면 황마저 지오마이 라고 말하면 됩니다. 만약에 오늘 바로 갈 거라면 단어 황라이는 말은 대신에 바로 얘기하면 됩니다. 황은 약, 대락이라는 뜻입니다. 기사 표현 살 때 좌석 선택은 해야죠. 그때는 직원이 지 몬워 왜 리 나낭 아 지 몬워 왜 리 나낭 아 라고 물어봅니다. 이 문장은 직격하면 어떤 티켓의 종류를 원하냐 하는 뜻인데요. 이것은 그냥 어떤 좌석은 선택하겠냐는 의미입니다. 베트남 기사는 딱딱한 나무 좌석 소프트 시트로 된 인반 좌석 그리고 침대 칸으로 나누어집니다. 만약에 인반 좌석 원하면 예 맴 예 맴 라고 하면 됩니다. 좌석의 종류를 선택하고 나면 편노인지 왕복인지 물어보겠죠? 모 치오 하이 흐 호이 아 모 치오 하이 흐 호이 아 라고 물어보네요. 모 치오는 편노 그 호이는 왕복입니다. 그 다음에는 표 가격이 얼만지 물어봐야겠죠? 자 바우니오 자 바우니오 라고 물어봐요. 그러고 나서 표를 달라고 할 때 쳐 돌 뒤에 수량은 말하고 베일은 붙이면 됩니다. 그래서 표 한창 주세요 라는 뜻으로 쳐 돌 못 베 쳐 돌 못 베 라고 말하면 됩니다. 다른 표현들은 책에서 확인해 주세요. 그럼 오늘 배운 부문 다시 한 번 더 복습해 볼까요? 저는 다음 시간에 당신이 며칠 것입니다. 세 수일에 3시 15분 차라리 당신이 며칠 무언에 세수일에 어떻게 구입해 ghế mềm 세수일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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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많은 응용 표현과 회화는 배우고 싶다면, 레전드 하루 3분 베트남어 참고해주세요. 플러스 팁 베트남 기차의 침대 칸을 이용하면 1층 침대가 제일 편리하답니다. 그럼 자감방, hẹn gặp lại!